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일까 질문을 했을 때 참 답하기가 좀 애매모아죠.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때도 있고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에 낙심할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금방 답이 찾아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할 때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기도 소집이나 그리고 강당 메시지나 본부 흐름 탈 때 항상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70 지역을 살릴 제자 70 종족을 살릴 제자 70 나라를 살릴 제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많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축복으로 축복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그리고 세상에 항상 사람을 만나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도 러시아 예배부 사역을 하면서도 참 답답할 때도 엄청 많거든요. 러시아인 사역자를 보면서 답답하고 한국인 사역자들을 볼 때도 답답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하면 사역이 안 되어질 거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이게 저도 눌리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두고 가는 그 전도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든 아니면 그 사람이든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도 방주 안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다치죠. 넘어지면 다치죠. 그렇죠? 아프죠. 그런데 망할 수는 없어요. 멸망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게 소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100% 다 제자 아니었잖아요. 무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질시빈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누가 제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결론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이미 준비된 제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려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말 할 때 확신이 듭니까?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낙심 안 합니다.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질병?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안 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역시 허용하시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정말 차는 날에는 차는 날부터는 사실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볼신자들도 미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큰 이런 조직이나 큰 사업이나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을 우리가 밖에서 찾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면 된다. 뭔가를 해야 열심히 해야 열매를 얻습니다.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걸로 누리고 사는 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그의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첫 번째가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불신자여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불신자여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든 그리고 나라든 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이 모든 개인들과 나라들 여섯 가지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당연히 안 겁니다. 그쵸? 알고 있죠? 이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되고 불신자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교회 안에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보고 놀릴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 여기다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메시지도 나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정에 뭐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가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뜰 그리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랩런트들을 키울 수 있는 뜰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뜰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하시다 보면요 현장 다 가시잖아요. 데려왔을 때 그 뜰이 없으면 사역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앉을 자리가 없는데 있을 자리가 없는데 대화할 자리가 없는데 들어줄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보여줄 수 그게 모든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알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거를 놓고 항상 미션을 나의 미션을 찾는 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정확하게 찾으면 우리가 먼저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나 사역이나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낙심할 때도 있죠. 힘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너의 미션을 찾아라. 이 상황에서 너의 미션을 발견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몰랐다면 급한 마음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울 팀이 문이 막혔을 때 그 문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에서 이렇게 사람이 여기 와라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의 답에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자다. 전도자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는 우리는 치유에 대한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물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살 거냐 예전에 똑같이 아니면 새로운 삶 그거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다 각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그 각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나의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에게 각인된 것들이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일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체질이에요. 체질은 오직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체질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충만하지 않으면 내 것이 이렇게 나와요. 순간이에요. 그쵸? 복음은 너무 오래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는데 몇 년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다녀도 그런데 체질은 아무리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체질은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진짜 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1, 3, 8을 항상 붙잡고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이거를 붙잡고 연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약 기도라는 것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안의 한지체 그쵸? 한몸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기도를 할 때 응답 해결책 찾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절대로 바뀌지 않은 말씀 송치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습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만 영원합니다. 참 응답이 말씀으로 통해서 받은 응답이 참 응답입니다. 말씀 송치가 우리 삶의 절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송치를 맛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간증이 됩니다. 작품이 됩니다. 호대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작품이잖아요. 그쵸? 사도 바울 그 서신서 볼 때 작품이에요. 다 작품이에요. 그 일구명 랩런트들이 받은 응답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받은 응답 다 작품이에요. 그 작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 질병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상위 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만외래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네스의 하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와 함께 역사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 배경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단, 귀신 맞아요. 우리를 망가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는 해요. 그쵸? 베드로 전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의 8절 말씀 두루다닌다고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찾고 있어요. 빙빙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권세가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근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들고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용해야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산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70인 제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걸음이 헛걸음이 안되고 우리의 일이 쓸데없는 일이 안되고 정말 축복되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응답의 맛을 보는 살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